이번 수업,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앞에 가서 수학의 샘, 목차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수학도 목차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 큰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지난 시간에는 1항등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2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머지 정리란 무엇인가? 나머지 정리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간편히 구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간편히 구하는 방법 일단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그 다항식을 우리 fx라고 해보죠. fx라고 해보고 이 1차식을 일단 x-a라고 해볼게요. 식을 다항식의 나눗셈 이용해서 식을 표현을 해보면 fx를 x-a로 나눈다고 하면 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우리 항상 나머지란 나누는 식보다 낮은 차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1차식보다 낮은 차수라 하면 우리 상수항이겠죠. 그쵸? 상수항이라서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나머지거든요.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눈 거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 되죠. 그쵸? 맞나요? 근데 이 부분 없애려면 이 항이 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인데 0이 돼야 되려면 x에 뭐 대입하면 되죠? 우리 a를 대입하면 되죠. 그쵸? 여기 x에 a 대입해버리면 얘가 0이 되면서 qx까지 갖고 사라져버리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 이 식 이 식의 x에다 a를 대입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fa가 되고 이 부분은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fa가 곧 r 이 r이 뭐였나요? x-a로 나눈 나머지죠. 그쵸? 아,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a죠, 그쵸? x값을 식에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다항식을 fx를 x-2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 2를 식에다 대입해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자, 좀 식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 ax 플러스 b로 나누면 일단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보다 낮은 차수인 상수항이 나올 거고 우리 얘를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되죠, 그쵸? 이 부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그쵸? 이런 x값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계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해주면 f-a분의 b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면 이 부분이 qx까지 싹싹 0이 돼 버리고 r만 남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1차항의 계수가 1이든 아니든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 있죠?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시계에다 대입을 해주면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나머지 정리예요. 자, 나머지 정리랑 항상 함께 다니는 게 인수 정리인데 인수 정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구하고 싶어서 f, a로 구해봤더니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fx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를 x-a로 나눴 x-a로 나눴는데 일단 몫이 있겠죠, 그쵸? 그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쓰지 않아도 되고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이 뜻은 fx는 x-a를 뭐로 갖고 있냐면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 이 식이 0이 되는 x는 a 값을 f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x-a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뜻은 말로 표현하면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수정리라 하면 인수정리 뭐냐면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머지가 0이죠, 그쵸? 맞죠? 그래서 f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쌤이 화살표 왕쪽으로 했죠?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fa는 0이다. 또는 fx가 0이면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얘가 바로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인수정리라는 건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fx는 그 1차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수정리가 되겠어요. 아까 쌤이 설명한 내용 가지고 페이지 57쪽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의 제5번 자 1에 보면 다항식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주어진 다항식을 일단 f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지금 fx가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인 상태예요.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라고 주어졌는데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식에 대입하면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1을 대입해주면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x-1로 나눈 나머지인 f1이 7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5가 7이므로 a 값은 2 이렇게 나와서 자 fx의 미정계수 있었는데 그 미정계수 우리 결정할 수 있죠. 2x 플러스 3이구나. 됐나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지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1차식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쌤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fx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쵸? 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항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구하고 싶으면 우리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쵸? 얘가 사라져야지 r만 남는데 이 부분 이 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 식의 x에다가 마일을 대입을 하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f 마일이 되고 f 마일은 이 부분 사라지고 나머지가 나오죠. 그쵸? 이 나머지 자 fx 알고 있으니까 fx에 마일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일의 3제곱 플러스 마일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1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자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 기억하고 계속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두 다항식 fx와 gx가 주어진 상태에서 fx가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식에 대입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이고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g 마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같다 라고 했네요. 실제로 식에 넣어서 구해보면 f 마일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 g 마일은 마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쵸? 마일 플러스 a가 마일 마이너스 a랑 같고 자 2a는 넘겨주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상수 a의 값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필수 해제 6번 문제로 갈게요. 필수 해제 6의 1.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4하고 마이너스 5일 때 fx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일단은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1이죠. 그쵸? 그런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4라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죠. 자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넣을 거니까 그 값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다라고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자 fx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지금이 몇 차식이냐면 요게 2차식이에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1차 이하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 지금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얘가 구하고 싶으면 요 부분을 없애고 싶어. 그쵸? 자 이 부분을 싹 없애려면 자 x에 1 넣으면 이식이 0이 되니까 얘가 싹 없어지고 또는 x에 마이너스 주면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0이 곱해지니까 여기가 싹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자 먼저 x에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f1은 자 요 부분은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우리 f1이 사라는 거 문제에 주어졌죠. 그쵸? 다음 자 요 부분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 그럼 f2가 되는데 f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대입해 보면 이 부분 0이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죠. 그쵸? 그리고 f 마이너스 2 문제에 주어졌어요. 아 그럼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빼주면 마마 만나 플러스로 바뀌니까 3a가 9가 돼서 a 값은 3이 되고 대입해주면 b 값은 1이 돼요. 그쵸?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ax 플러스 b였는데 5 값은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3x 플러스 1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2차식 인수분해해서 각각 0이 되는 값들을 구해서 ax 플러스 b를 구해냈어요. 다음 2번 x에 대한 당황식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지금 fx 플러스 1이라는 당황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요 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었죠. 그쵸? 그 나머지가 얘라고 그랬죠. 요 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1차식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요 식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쵸? 그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따라서 우리가 f 마일이 5가 됨을 알 수가 있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2 fx 마이너스 1을 2 f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이번에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건데 그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럼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1차식이 0이 되는 3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3 대입해주면 2 f3 마이너스 1인데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f3이 넘어가면 2가 되므로 f3은 1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기역과 니은식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쭉 이어서 풀어보면 요랬을 때 이 fx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식을 표현해보면 fx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 요렇게 되고 요 아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보니까 요기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 f1과 f3을 이용해 볼게요. x에다 마이를 넣어주면 f 마일은 마일 대입하면 요 부분 0이 돼서 사라지고 마 A 플러스 B가 남을 텐데 그 값이 5다. 다음 x에 3 대입 그럼 f3은 x에 3 대입해주면 요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지고 3A 플러스 B다. 근데 그 값이 1이죠. 그쵸? 아하 연립하면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다 나오겠네요. 빼보면 마이너스 4A가 4가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B가 5니까 B 값은 4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했던 나머지 처음에 AX 플러스 B라고 잡았는데 요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발전엔제 7번 여기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여기 그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려운 건 시험에 나오죠. 그쵸? 이것도 시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빡빡 쳐놓고 정확히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다 보면 요 문제 있죠? 요 유형의 문제 한 명이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질문해요. 처음에 이해해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풀고 풀고 또 풀고 또 안 되면 또 질문하고 반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보죠. 10을 3으로 나는 나머지 나는 나머지 이거 1이죠. 그쵸? 우리 이거 10을 3으로 나눠 그럼 나머지 1이에요. 이거 바로 대답이 나오죠. 그쵸? 요 10을 어떻게 분리를 해볼 거냐면 10을 6 더하기 4라고 볼게요. 그럼 6 더하기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얘도 당연히 1이에요. 근데 지금 10을 두 수의 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죠. 그쵸? 그럼 각각 3으로 나눠보면 이건 나머지가 0이고 이건 나머지가 1이에요. 그쵸? 아하 요 수 전체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수를 이렇게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더라도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나눠줘요. 그럼 나눠 떨어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나머지가 아니라 나눠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 나머지와 전체식을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고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다. 조건이 두 개예요. 그쵸? 맞죠? 그 상태에서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식을 일단 써보면 3차식으로 나눴고 몫이 있을 거고 지금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를 요렇게 표현을 해놓고 자 요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그럼 abc를 차례대로 다 구해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볼 건데 첫 번째 조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라고 했죠. 그쵸?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다. 근데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식에 대입하면 나오고 그럼 x-2로 나눈 나머지는 f2일 텐데 그 값이 2이다. 지금 얘가 주어진 거예요. 맞죠? 여기서 첫 번째부터 이용할게요. fx를 x-1로 제곱 1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 아이는 우리 fx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쵸? fx가 이렇게 두 식의 합으로 표현이 됐는데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이 부분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쵸? 나머지는 이 부분에서만 나올 거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이 있을 거고 그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는 fx를 보니까 이 부분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나눴을 때 나오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그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전체 나머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얘를 나눴을 때 왜냐면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몇 차식이냐면 2차예요. 그쵸?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 건데 이 좌변 후변이 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얘도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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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상수항 다 같겠죠.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2차항 x제곱이 나오고 좌변 후변 2차항의 계수가 같아지려면 얘는 a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가 이거였는데 미지수가 무려 3개였던 이 나머지 2차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미지수가 a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까지? 자, fx 다시 써보면 fx를 x-1의 제곱 x-2 qx 플러스 우리 구하고자 했던 저 나머지를 x-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게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예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식이 이렇게 온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 주어졌는데 우리 첫 번째만 이용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f2가 2다. x에다 2 넣어보면 f2는 자, 이 부분은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2 대입해주면 2-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 대입하면 여기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f2가 1화했으므로 우리 a의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2차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a 값 구해놨으니까 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우리 구하고 싶은 나머지가 나올 거고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5에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엑젠아 2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0x에 3x가 있으니까 플러스 13x 마이너스 5에 1이 만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겠어요. 되셨나요? 페이지 60쪽 필수의자 8번으로 갈게요. 다음식 fx를 x제곱-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9이고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7이다. 그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자, 문제를 쭉 읽었는데 뭘 하라는지 잘 모르겠죠. 그쵸? 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지금 문제에 써있는 거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fx를 x제곱-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죠. 그쵸? 그럼 몫을 잡을 건데 자, 우리 문제 안에 지금 다른 몫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프라임으로 그냥 쓸게요. 몫이 있고 나머지는 2x-9이다. 됐죠? 그리고 다시 fx를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7이다. 이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구하라고 하는 건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어떤 식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 즉, 3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q3이 되는 거예요. 대자여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fx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서 x-3 x 플러스 3 q 플라임 x 플러스 2x-9다. 대자여까지? 아, 이 식에 우리 3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3 넣거나 마3 넣으면 이 식이 여기 다 없어지잖아요. 그쵸?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f3은 이 부분 0 날려주고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f 마3은 마3 대입하면 이 부분 0이 되니까 좀 마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맞죠? 다음 자, 우리 구하고 싶은 게 q3인데 이 qx가 있는 식은 이거예요. 맞죠? q3이 구하고 싶으니까 이 식의 x자리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f3은 3 넣어주면 9 더하기 3 빼기 1 q3 플러스 3 대입해주면 6 플러스 7이니까 13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서 f3 3으로 나눈 나머지 q3은 이게 q3이 되죠. 그쵸? q3은 마이너스 11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필수에서 8번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쭉 가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 선생님은 지금 엄청 많이 받아요. 그냥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는 문제 그냥 쭉 읽고 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진 것들 있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있죠. 걔를 구하려고 노력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필수에서 9번입니다. 다항식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항식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각각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두 상수 ab값을 구하라고 해요. 지금 미지수가 a하고 b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쵸? 지금 보니까 f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소리는 이 식이 0이 되는 마 1을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 1이죠. 그쵸? 근데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0이다. 이 소리고 또 x 마이너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f2 또 0이다. 이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구해보면 f 마 1은 마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인데 얘가 0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식 그 다음 f2도 0 그 다음 f2도 0 이 대입해주면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0이므로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0 식 조금 정리해주면 자 2로 나눠줄게요. 다 2의 배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두 번째 식 자 기억력은 연립하면 되겠네요. 기억식 여기로 끌고 오면 이렇게 두 식 더해주면 3a가 마이너스 18이 되므로 a의 값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쵸? a 값 마 6 나오고 여기다 마 6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마 3 마이너스 b가 3이 되므로 b의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a 다음 fx라는 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으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두 상수 a, b 값 각각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필수의 제10번 다항식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일단 이 다항식을 fx라고 줄게요. 그럼 fx가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인 상태죠. 그쵸? 자, 이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인수분해 되죠. 그쵸?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로 그럼 얘로 나눠 떨어지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있나요? 없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fx가 fx가 이 식인데 지금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f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쵸? 그렇다면 f 1을 대입해주면 일단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1 대입해주면 0이 나온다 이 소리겠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라는 식 하나 일단 얻을 수 있고 다음 fx가 이 식인데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f2도 0이겠네요. 그럼 f2 구해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인데 이 값도 0 정리해주면 4a 플러스 b는 30이니까 마이너스 30 두 번째 식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연립할게요. 빼보면 마이너스 3a가 플러스로 바뀌고 21 a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a값 여기 마치에 대입해주면 b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미정계수 두 개였는데 두 개 다 구했어요. 그래서 fx 이제 완전히 아는 식이 됐네요. 2x 3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때 이 다항식 이 다항식이 지금 fx예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2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에 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쵸?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식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2가 될 것이고 구해주면 8x2니까 마16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가 돼서 다 마이너스네요. 쭉 마이너스 44 이렇게 마이너스 16 이니까 해주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지금 필수해제 10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필수해제 11 1번 볼게요. 필수해제 11번의 1번은 필수해제 10번에 있는 문제 있죠.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는 법이에요. 일단은 필수해제 10과 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해도 되지만 여기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라고 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이제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 소리죠. 그쵸? 맞나요?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했었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조립제법 이라고 해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요식 요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3용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조립제법을 쓸 건데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쓰고 더해주고 곱해서 쓰고 더해주고 곱해서 쓰고 그럼 a-2 곱해서 쓰면 그쵸? 요 부분이 더해주면 a 플러스 b 빼기 2가 될 텐데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요 부분 0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식은 x 마이너스 2로도 나눠 떨어져요. 그쵸? 그럼 뭘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도 나머지가 0이 나올 거냐면 요식이 0이 되는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도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쵸? 조립제법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하고 2a 플러스 곱해서 써주고 자 더할게요. 더해주면 a 플러스 4인데 x 마이너스 2로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의 값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대입해주면 마사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b의 값은 6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자 필수해제 10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다음 식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을 각각 인수로 가지면 요 식을 인수로 가지면 여기 마일 대입하면 0 나오죠. 그쵸? 그쵸?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2 대입하면 0 나오죠. 그쵸? 그래서 마일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이렇게 두 식을 잡아서 그 두 식을 연립을 해서 a b 값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요 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일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서 구할 수 있죠. 그쵸? 요 부분이 목 요 부분이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 된다. 또 x 마이너스 1으로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줘도 목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0이 된다. 요 방법을 통해서도 미정개수를 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필수해제 11번 2번 볼게요. 이번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x 마이너스 1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맞죠? 이 소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일단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다항식의 개시들을 쫙 써서 쓰고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죠. 그쵸?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다시 곱해서 써주고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부분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1로 나눈 여기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인데 나눠 떨어지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되고 이 부분이 몫이죠.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이 부분이 몫이 되겠네요. 여기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식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죠. 그쵸? 그 소리는 자, 요 마찬가지로 이식도 이식이 이식인데 이식도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주면 내리고 곱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나올 텐데 이식도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요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요 나머지 0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그쵸?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하면 요 다항식을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두 번 쓸 수 있고 그 두 번 썼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된다. 요렇게 해서 미정개수 a, b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밑에 2a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a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a 값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b 마이너스 2분의 3이 0이 되므로 b의 값을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값, b 값 조립제법 두 번 이용해서 모두 다 구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샘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일단 수업을 들을 때는 쭉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을 때 일단 문제를 한번 더 직접 다시 한번 싹 풀어서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